대기실 멀지 않아요, 지금. 다 왔어요, 벌써.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들어가도 되나? 타라란! 오늘의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성우님이 저희가 리스라핌이 전에 스피커와 관련된 엔하이프 스피커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아세요, 이 사건? 어!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연습실, 연습실! 저희도 연습을 하고 있다가 잠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아! 악! 이러는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보다 우리 약간 대박날거 대박날해 spiral나? 근데 알고 보니까 한층 밑이거든요, 연습실이. 어떻게 거기로 와? 근데 거기에 연결이 돼서 노래, 노래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잘 들었어요. 우리 무슨 노래였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들었어요 그건 막